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저희는 지금 콘서트 연습 중입니다 와 이 늦은 밤까지 아직까지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콘서트를 기대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재밌을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희 콘서트는 불타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래요? 그렇답니다 안녕 안녕